안녕하십니까 박세준입니다. 오늘 저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제가 갑자기 구독자가 확 상상하게 된 계기 국제다시다미네시를 만난 것부터인데요. 그 분을 어디서 만났냐 바로 그 만나게 된 영상부터 먼저 살짝 보실게요. 이 영상인데 저는 아직도 못 보겠어요. 터키 국적의 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제가 여기에 다시 한번 들어가면 한 분 정도는 알아봐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 터키 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솔직히 알아보는 게 쉽지는 않은 거 알지만 그래도 한 분쯤은 저를 알아보주지 않을까요? 보고 어? 박세준 오늘 이러시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에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과연 터키 분들 저를 알아봐 주실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하트는 좀 해보겠습니다. 헬로우 헬로우 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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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딱 봤을 때 바로다 싶은데 넘기단 말이에요. 저처럼. 저도 이렇게 넘겼죠?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바로바로. 네. 자 누군가는 나를 알아봐 줄 겁니다. 헬로우 누군가는 나를 알아봐 줄까요? 어? 눈빛이 약간 나를 알아봐 주신 거 같은데?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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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are you from? 헬로우 How are you? I'm good. You're from Turkey? Yes. You know Turkey? I know. Because we are brother. Come on. Yes. I can speak Turkish a little. Check my pronunciation. Merhaba.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Thank you. Thank you. Yes. Do you like K-pop? Yes. I like BTS. Singing. Night is dynamite BTS is amazing. Hell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국어로 말해? 네, 한국어로 말해 우리의 형들입니다 우리의 형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알아보신 분이에요 근데 너무 놀란 나머지? 넘긴거야 아, 아쉽다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말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국어로 말해? 어디야? 음악을 좋아해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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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국어로 말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잘한다 감사합니다 너는 한국에서? 예 우리의 형들입니다 네 아, 아. tua 국낱시이나 불과 Kardeş 너희도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출신되세요? 네, 저는 Fate 작년을 하고 싶습니다 Donna's pronunciation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루는 아주 잘 오늘의 하루는 아주 잘 오늘의 하루는 아주 잘 오늘의 기타를 훑인 오늘의 기타를 훑인 감사합니다 Teşekkürler madam Teşekkürler madam 오오오, 소리 소리 마이... 마이 마들 이즈 커밍 홈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엄크는 인정입니다 어... You are from Indonesia? Yeah You know secret number? I know I don't know You don't know secret number What? I know secret number I'm Rocky Do you know a English song It's called Know me to well? Have a nice day 예우! 오늘의 결론 시간 넘게 다 대화를 해봤지만 박세주인을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 주는 날이 올 때까지 저는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